그러니까 오늘 나 기다리지 말고 편히 주무시라고 미안해 할배 내가 내일 전화할게 알겠어요 주무세요 할배 네 사랑해요 그대 그 아픔까지 함께 할게요 힘든 이 세상에 나로 깨준 한 사람 혹시나 그대 내게 오는 길 어렵다면 그냥 서 있어요 내가 그대에게 갈 테니 내게 오는 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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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잠깐 시간을 내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고맙습니다 하이라 가수 왜 이렇게 아빠가 원래 가수하고 생각했네 하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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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왜 이렇게 하이라 이렇게 하고 저희 딱 1일 하긴 일주일전 2주년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뭐 보고 있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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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 남자 사랑한 남자 사랑한 남자 부부도 components 부부도가 있어 부부도가 있네요 부부도가 이렇게 부부도가 Richtung 그 폰은 알 수는 안쓰지만 너무 마련해 성에 있을 때 성을 받을 때 손을 보면서 술이 듣고 싶네 사랑해요 그대 그 아픔까지 함께 할게요 힘든 세상에 나를 함께 해주는 사랑 혹시나 그대 내게 오는 길 어렵다면 그냥 서있어요 내가 그대에게 갈 테니 사랑해요 내게 오는 길 내게 오는 길 내게 오는 길 내가 그대에게 오는 길 너,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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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